Q. 고난 계EM이 어떻게 되까요? Q. 고난 장애인의 사람의 인기 끝 Q. 지민이 어느 날 하는 얼굴의 장애를 하고 끝났어요? Q. 지민이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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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사랑이라고 You're my only senorita 어디서 돈 너의 매력을 나랑 인이어 같이 하는 거 아니지? 사랑한 다음 날 그 정말로 해서 전하고 싶어 난 Thank you and Rock 빨리 빨리 연습하자 이준나 저녁 하지 마라 연습하자 봐봐 형님들이 봐봐 다 연습하고 있잖아 봐봐 다 봐봐 너를 좀 더 알고 싶어 V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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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보시면은 이게 제 별자리에요 별자리 메이원 써있죠 월일을 제 생일로 입고 이쁘죠 네네 방송 오랜만에 음원인데? 어? 잘라? 잘라까? 처음에는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갔다가 지금은 뭔가 되게 꾸민 듯한 그런 모습 눈도 이렇게 그런만큼 뭔가 더 되게 화려한 느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 머리 안 볼 사람 머리 안 볼 사람 아 예 아 네 뭐 좀 하려면 돼요 자녀시는 시간 죄송합니다 형 끊지 말아주세요 아 잘.. 자녀시는 시간 아 됐나요? 아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치는 거 못했죠? 야 딱 잡혔다 야 딱 잡혔다 너가 일부러 치는 거 딱 맞지 아 끊지 마 끊지도 않았는데 아 죄송해요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꼭 내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네이티반 씨 오늘 녹화하신 날의 느낌은 어떠신지요? 안녕하세요 배웅입니다 네 바람 씨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지요? 오늘 녹화한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지요? 공부를 막 안 했어요? 아 아니 아 아니 뱀주 덥죠? 뱀주 났다 오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도 라이브도 파이팅 혹시 영화 아바탕 보셨어요? 이제 연결하잖아요 아이씨 이거 하면서 뱀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할 때 표정만 좀 잘하면 되니까 카메라 할 때 표정만 좀 잘하면 되니까 카메라 할 때 표정만 좀 잘하면 되니까 진짜? 나 잘한다 아니 아니 괜찮아 뱀주 덥 뱀주 덥 뱀주 덥 뱀주 덥 뱀주 덥 야 동선 꼬인다 뱀주 덥 저 결혼합니다 뱀주 덥 자 이제 대구를 해드릴 텐데요 한 장씩 받아서 가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? 아 안녕하세요 와주셨네요 가자 감사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재웅은 해픽에 파이팅 파이팅 아 뭘 많이 있네 뭘 줘요? 랜덤인가요? 기보성 드립니다 아 그래 기보성 거의 뭐 미득인데요? 택이득? 김호성 드립니다 네 밥값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밥값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첫방이었는데 진짜 더쇼였거든요 여기가 예쁘다 굉장히 굉장히 오늘 재밌었고 이렇게 오늘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이 카메라에 참여져서 형으로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점점 잘생겨진 동생 앞으로 더 슈퍼스타가 되길 바라요 저는요 저는요 남이에요 약간 교장선생님이 약간 교장선생님이 약간 좋은 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순이는 앞에 벌스 주운에서 오늘 무대를 찢었어요 정말로 벌어 나오는데 정면을 딱 보는 순간 그 잘생김이 한꺼보다 나와서 앞으로 지우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는 사람이 되길 바라보셨어요 남편 말씀하는데? 그치 그치 오늘 첫방송은 아침 V.A.V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공원에 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V.A.V 화이팅 V.A.V 화이팅 팬들 있다 화이팅 대표님 저 지금 긴급히 들어갔는데 무슨 이거 뭐예요? 네? 회장님 입고 오십시오 일단 저 음료수 좀 어떤 것 드시겠습니까? 알잖아 말은 해야 돼 진짜야 야 잘라 대표님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에요 윤호야 대표님 스타일 야 잘라 맘에 안 든다 제가 형을 위해서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님 대표님 양말이 뭐예요? 양말 좀 잡아가지고 대표님 양말 좀 특이하시네 야 요즘 너는 너네 패션 진짜 모른다 대표님이 한 10년 앞서 안녕 형이 대표님이 트렌디 세터가 아니라 트렌디 세터 작은 감정마저 그렇게 사라질까봐 작은 감정 아 닭 감정 양념 반장 아하하하 닭 감정 양념 반장 하하하하 전 쨍쨍합니다 나도 아직 쨍쨍해요 전 약간 선셋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쨍쨍해요 뜨드네 아주 그렇죠 그럼 형은 뭐야 뛰고 있고 형은 밤의 달 같은 편이죠 아 좋은데 우리 VB에서 없어서는 안 돼 좋은데 그렇죠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계속해 봐 스팟라인 같은 하하하하 여러분 굿나잇 잘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의 1인 분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우 잘자요 하하하하